충구 형한테 전화가 왔어. 방송 계속 하라고. 난 더 이상 못해. 지금 카메라 앞에 어떻게 써? SG 그룹 놈들이 여기를 알고 찾아오면 우린 모두 죽일 겁니다. 아직 방송은 이해가 남았는데 현우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? 곧 도착합니다. 인증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지원 부탁드립니다. 차승윤 경위님 계십니까? 차승윤 형상 찍어서 전해. 너 이렇게 된 거 다 차승윤 때문이라고. 이제 마지막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. 현우가 어딨어, 이끼야, 자식아! 현재 안전하면서도 자식아! 오직 안전하면서도